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출발! 친구들, 안녕! 아까 단어별에서 찾았던 단어 친구들 기억해요? 이 단어들로 오늘 아주 아주 재미난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윤희, 어떻게 단어로 재미난 요리를 만드는 거야? 라고요. 윤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바로 바로! 그리고 클레이! 윤희는 이 클레이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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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요리를 만들 거라고요. 자, 그럼 재미난 요리를 만들기 전에 짜자잔! 음, 이 전자레인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요리별 전자레인지! 이게 그냥 전자레인지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쇽! 넣고 단어를 계속 넣고 쇽! 자, 잘 들어가봐. 자, 이렇게 해서 닫은 다음에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오늘 만들 요리가 나올 거예요. 자, 유니, 유니, 유니버스! 오,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까? 음, 기대돼! 딸깍! 어, 다 됐네! 이야,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까? 어, 쿠키네! 자, 어?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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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은 이렇게 갈색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맛있는 간식이잖아! 아, 맛있겠다! 자, 우리 그러면 맛있는 도넛을 만들기 전에 준비물! 준비 끝! 그럼 우리 진짜 진짜 맛있는 도넛 만들러! 고고고! 도넛! 자, 먼저! 도도도! 브라운! 브라운! 갈색으로! 자, 친구들 갈색 클레이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오, 정말, 정말 찰져요! 안 떨어지는데! 이 브라운으로 유니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초코 도넛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쭉! 오, 잘 늘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자, 조물조물! 오물조물!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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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라운! 자, 이번에는요! 이 노란색 클레이에 봤었던 브라운 클레이를 조금 섞을 거예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자, 자자자자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오, 나 잘 섞은 것 같아! 섞고 이렇게 중간에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고 자, 오! 된 것 같아! 기본 도넛 반죽을 동글하게 뭉쳐서 자, 친구들 여기 있어! 어! 그런데 친구들! 클레이는 정말 정말 빨리 말라! 그러니까 항상 뚜껑을 덮어줘야 된다고! 자, 기다려봐! 짜자잔! 예쁜 뚜껑을 준비했지요! 얘들아! 이거 덮고 있어! 촉촉해져야 돼! 아! 좋아! 자, 마지막으로 다크초코 도넛 색을 만들 거예요! 자, 아까 썼던 브라운! 검정색을 빨간색을 넣어볼게요! 자, 이제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좋았어! 자, 이제 둥글둥글 도넛 반죽을 동글둥글하게 만들어주고 반죽 너도 여기 있어! 자, 다음은 윙윙윙! 보리 모양의 도넛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자, 양손으로 힘들 때는 바닥에 놓고 이렇게 굴리면 돼요! 윤희의 꿀팁이에요! 자, 오! 동그랗게 됐죠? 오! 오! 자, 이제 바닥에 놓고 도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눌러줄게요! 오! 와! 오! 아! 가운데 구멍을 꿇들어줘야겠어요! 아! 안되겠다! 손가락을 코파듯이 뿅! 뿅!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한번 오! 구멍이 보인다! 좋았어! 오! 오! 웅!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잠시 올려놓고 도넛ief 도넛을 всего 아! 여기로 고령이 같이 구멍을 동글동글 만져줄게요 크림이 이 도넛에 맞나 볼까 크림 올라갑니다 오! 좀 동그랗게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 짜잔! 완성! 아 그런데 도넛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줄 알고 윤희가 먼저 준비했지 짜자잔! 도넛 위에 올릴 땅콩 땅콩 올려주세요 꾹꾹꾹꾹 우와! 진짜 도넛 같아 맛있겠다 땅콩도 다 올렸습니다 주문하신 초코크림 도넛 나왔습니다 오! 초코 도넛에 딸기 크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초코크림과 똑같이 구멍을 푱!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옆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꽃잎 모양 만들어주듯이 살짝씩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꾹꾹! 이렇게 꾹꾹! 예쁘게 예쁘게 올리겠습니다 스프링클! 이거를 한 번 찍어줄게요 오! 너무 예쁘다! 색깔 봐요! 친구들 이거 진짜 도넛 가게에 가면 파는 도넛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유니표 수제 도넛! 마지막 다크 초코 도넛의 화이트 초코 크림이에요 더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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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랗게 다크 초코 도넛 위에 끝을 잡고 꺾어줍니다 짜자잔! 친구들 어때요? 자, 오늘의 스낵! 간식! 도넛 3개 완성! 우와! 유니는 이제 부자예요! 도넛 부자! 짜잔! 유니가 이렇게 많이 도넛을 만들었어 쪼이, 유니는 이 딸기 크림이 올라간 도넛을 먹을 거야 쪼이는 뭐 먹을래? 어, 쪼이는 이거 다 먹을래! 어? 그래? 그럼 쪼이, 알았어 아, 아,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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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어? 클레이 맛이 난다 당연하지! 클레이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오늘도 도넛 만들기 대성공! 아! 감상할 수가